그래서 알파벳 알파벳 K.I.D 뭐여서 내는 소리는 K.I.D K.I.D 이런 소리 나던가요? 모르겠어요 패드 안했어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어느 패드 안해도돼 어느요? 어 무슨 소리 맞든 틀리든 K.D 소리나나요? 그럼 얘가 K.D 소리나는 이유 K는 I는 뭐 중에 K.I.D.O I.E.O 중에서 뭐 했어요? E E D는 D 그래서 뭐여서 뭐 했어요? D K.D D K.D K.D T K.I D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렇게 알파벳 알파벳 이렇게 모여서 내는 소리 레몬 역가의 소리 렛 얘는 먼 그럼 얘가 왜 렛 했냐 엘 엘이 내는 소리 이제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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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서 합쳐서 레몬 오케이 그래서 소리? 레몬 레몬 쓰는 법? 엘 엘 이 엠 엠 엔 엔 아니 뭐 그... 그... 없잖아요 그건데 레몬 오 오 한국 사람들은 레몬 이러지 레몬 네 한국 사람들은 오가 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 다음 엔 엔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다? 레몬 레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잼 알파벳 잼 j a m 모여서 내는 소리 잼 그럼 j는 j j j j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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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m m j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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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? J, E, T 모여서 내는 소리? J는? G E는 뭐 중에 뭐? E E O T T T T 그래서 모여서 J J 그래서 소리? J 소리 J J 쓰는 법? J A T 아 중간 거 A가 아니라 E 됐습니까? J A가 가진 소리 중에서는 A가 없어요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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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L A A A A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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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 A 그 다음에 K는 크 그래서 모여서 레큰데 이건 그리고 뭐 할까 그래서 여과의 소리 E는 무슨 소리 없어요 소리 안나는 대신에 건너건너 집가서 얘 이름 물어봐서 얘 이름 소리나지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Lake Lake 쓰는 법 L L A A A 아닙니다 아 A 아니고 E요 E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A A A A A A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A A A A A 됐네 여기 A A A A A K 알파벳 K I N G 알파벳 K I 뭐라고요? 몰라요 킹 선생님 뭐 오늘 알려줄거니까 다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왜 킹 되는지 알려줄게 케이는 아이는 뭐 중에 아이 모르겠어요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는 뭐 아이는 뭐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킹 그 다음에 NG는 둘이 붙어있으면 응이야 NG가 붙어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응 그래서 NG가 응 됐으니까 낸 소리가 킹 킹 그래서 소리 킹 쓰는 법 K E E가 아니에요 I Gn 이렇게? 네 NG였네요 NG가 뭐 된다고요 다음번에 내가 또 물어볼거야 NG가 뭐 되는지 NG NG는 응이야 알겠습니까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니들 책 가져가라 안거렸냐? 아 왔어 어디갔지? 안녕하세요